안녕하세요 DC입니다. 카페에 인벤트에 목공용 피스 라이브리가 없어서 만들었는데 나사선이 있는데 끝까지 스레드는 안나와요 끝까지 스레드는 안나와요 뭐 제가 한번 열어봤는데 이 끝에는 스레드가 원래 안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저 피스 나사선 있어요 인벤터 있는데 왜 못 찾을까 자 배치해서 컨텐츠 배치 가 본 다음에 뭐 보통 한국이니까 뭐 ksb 검색하면 되겠죠 여기 있잖아요 다 있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한번 열어볼까 이건 뭐 키리죠 뭐 키리 암호권에서 열어볼게요 얘네들도 스레드 끝까지 안들어가지죠 여기 너무 넓은거 아니야 근데 나사에 헛돌겠는데 이렇게 되면 드라이브가 안박힐 것 같은데 이래 돼 있어야지 안쪽에 이런식으로 모델링이랑 부품이 돼 있어야죠 인벤터꺼 그대로 쓰면 돼요 인벤터꺼 그대로 쓰면 되고 혹시나 뭐 이런 목공용 피스 뭐 이제 뭐 해석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이미지 이제 로 설명하거나 뭐 이렇게 진짜 모델링 된게 필요하다 이런식으로 모델링 된 이제 렌더링 걸어서 이거를 이거를 사진하고 다 렌더링 건거지 음 이 밑에 안나오는거는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다시 새로 깔아요 컨텐츠 라이브러리만 다시 새로 깔리나 그러면 맨 처음에 설치할 때 다 체크해놓는게 좋아요 몇개 체크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다 안깔릴 수가 있으니까 다 깔아봐요 다 깔리면 아마 나올거에요 백색 재질은 그냥 재질 비슷한 색깔을 아무거나 넣으면 돼 아니면 이제 이렇게 만약에 만들거면 진짜 모델링을 하던가 진짜 모델링 하는 거는 별로 안 어렵잖아 저거 뭐 이거 뭐 뭐 있나 이거 뭐 뭐 뭐 없지 저거 저거 뭐 없잖아 저거 좀 길게 할게 우선은 음 우선 좀 길게 해보자 이거를 내가 그걸로 했거나 그냥 요걸로 할게 우선 얘를 좀 길게 해볼게 잘 보여야 되니까 뭐 저런 모델링이 쉽지 뭐 이거 스케치 다 대충 뭐 이렇게 뭐 스케치하고 여기서 뭐 저 나사 원래 규격이 있겠죠 내가 규격을 모르니까 우선은 저는 이렇게 사각형 한 이 정도 원래 규격이 있으면 규격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이래가지고 뭐 쓰옵에 아니라 코일로 돌리면 되겠지 호일로 축은 축은 X축이겠네 뭐 대충 모양 비슷하게 해볼게요 피치높이 안에 회전빈높이랄게 높이는 한 45라 치고 45라 치고 40이라 치자 40이라 치고 회전은 한 10바퀴 15 18바퀴 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 되죠 너무 크네 근데 스레드는 치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어 이러면 뭐 옆에 얘 단면이랑 똑같지 않나 뭐 이렇게 똑같죠 얘는 스레드를 조금 더 덜 줘야겠네 위로 더 올라갈래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 필요에 따라서 모델링 해서 나머지는 뭐 수중에서 쓰면 되겠지 너무 크네 근데 너무 크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스케치는 뭐 좀 작게 하면 되고 너무 크겠다 그래서 재질은 뭐 이게 굳이 빤딱거리는 재질은 뭐 없어 뭐 이렇게 굳이 인벤터 했는가 금속 라이브러리 여기서 뭐 연마 넣는다고 연마 재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어차피 뭐 이렇게 천염동형 백색 재질은 그냥 색깔 바꾸면 되지 빤딱거리는 재질은 뭘 써도 똑같아 예스 똑같고 예스 똑같고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 뭐 이걸로 해볼까 뭐 그냥 크롬여만 써볼게요 색깔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여기서 안 여기서 고르는 이 뭐 인벤터 라이브 재질은 솔직히 빤딱거리는 재질은 뭘 쓰든 똑같아요 뭘 쓰든 똑같애 보통 크롬 연마가 뭐 이렇게 좋으니까 왜 들어갔죠 얘를 만약에 뭐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색조 있죠 색조에서 체크해 주면 뭐 저 색깔이 나오겠지 뭐 회색깔 이렇게 뭐 회색깔 톤으로 이렇게 바뀌고 뭐 금색깔이다 뭐 이렇게 뭐 금색깔이다 뭐 이런 색깔이다 뭐 이런 색깔으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빤딱거리는 재질은 어차피 색깔만 주면 되기 때문에 뭐 이걸 쓰든 저걸 쓰든 반연말 쓰든 뭐 검은색을 쓰든 파란색을 쓰든 어차피 다 똑같아요 뭐 색깔만 바꾸면 되는데 뭐 여기서 뭐 필요없어요 이 색깔 넣고 싶은 뭐 저런 비슷한 색깔 뭐 이렇게 뭐 비슷한 색깔 넣어주면 되잖아 좀 어둡네 계속 이렇게 색깔을 만들면 사용사 색상적인 가가지고 이걸 좀 위로 넓혀주면 좀 밝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해서 뭐 필요한 색깔 뭐 쓰면 돼요 색깔은 무척에서 알아서 바꾸면 되니까 아시겠죠 어 이렇게 해서 요거는 모델링을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그냥 인벤트라이블에 있는 거 다시 간 다음에 그거 쓰든가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침 안전하게 모델링을 뜬어 etas ени 조이 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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